미니 팬미팅 미니 팬미팅 미니 팬미팅 미니 팬미팅 미니 팬미팅 표시가 눈부셔요 자 우리 미니 팬미팅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수요시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니 팬미팅 MC를 맡게 된 예은입니다 예은 우리가 노후 이후로 4개월 만이잖아요 그렇죠 4개월 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잖아요 뭐 한번 지냈는지 팬분들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저는 일단 어 몬슬리 영상, 춤 영상도 계속 꾸준히 올렸고 감사합니다 어제 나왔어요 네 어제도 나왔는데요 그 영상도 찍고 그리고 그 뷰티 크리에이터 네 유튜버로 초보 네 스폭이네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멤버는 있나? 나는 똑같은데 저는 그냥 폴드스원 네 폴드스원 늘 편집 중입니다 네 바쁘게 계속 아마도 안올랐지만요 지금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애키는 저는요 잠깐 잠깐 중국 드라마 촬영하고 왔습니다 네 네 가서 한 두 달 정도 동안 있었는데 어 멤버들 엄청 엄청 보고 싶어서 네 가끔 영통도 걸고 제 먹방도 봐주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되게 되게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어 저는요 제 조카가 여러분 섰어요 비다가 바로 섰어요 네 이상입니다 어 저는 맞춰보세요 제가 뭘 했을까요 닭발 많이 먹었어요 닭발 제가 대박인게 저 어제 예뻤어요 아 우리 은빈이 느리쁘죠 우리 은빈이 느리쁘죠 아니 제가 그저께 닭발을 먹고 잤는데 어제 얼굴이 너무 이쁘다고 메이크 선생님께서 맨날 닭발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활동 기간 준비하면서 닭발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닭발은 미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이런 미신이 돌겠다 닭발 먹으면 같이 먹었잖아 언니도 예뻤어요 어제 예뻤어 예뻤어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과제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제 이번 디싱이죠 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죠 4개월 동안 네 이렇게 짧게나마 근황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